오늘 게임을 할 거예요 무슨 게임을 할 거냐면 헌터스 아레나 라고 아십니까? 국산 게임인데 아직 출시를 안 했습니다 지금 알파 테스트를 오늘 내일 할 겁니다 배틀로얄 플러스 RPG입니다 배틀로얄인데 RPG가 섞여 있습니다 배틀로얄도 파밍하니까 RPG 섞인 거 아니냐고 하잖아요 레벨이 있습니다 아이템도 있어요 근데 파밍하는 방식이 흔히 있는 무기물들을 파밍하는 게 아니고 몹을 잡아야 돼요 진짜 RPG처럼 몹을 잡아서 키운 다음에 배틀로얄을 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1대1 모드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할 모드는 배틀로얄 모드입니다 아 맞다 게임 시작한다 게임 게임 시작해요 배틀로얄 모드 솔로 오 Q 잡혔어 이렇게 보여드림 메인 케 총 캐릭터가 7명이 있는데 여기 메인에 있어요 보이죠? 메인 메인 가장 메인 센터 있잖아요 센터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건 뭐다? 오 뭐야 프레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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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업은 좀 저도 힘들어 보이네요 좀 옵션을 좀 낮출게요 아 여러분 옛날의 배그는 얼리 억세스 단계 때도 이것보다 제조카가 안 좋았어요 아시잖아요 알파에서 이 정도면 괜찮아요 와 2080티아이 거의 풀로 갈고네 이거 모션 어 그래 춤 넣어 나왔어요 벌써 모션이 몇 개 들어 열 몇 개가 있어 14개인가 문 열린대 10초 뒤에 오 열렸라 열렸다 그거예요 그 우리가 낙하산 같은 데서 보통 떨어지잖아요 배틀로얄을 근데 이거는 집에서 시작을 해요 센터에 있는 집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1분 뒤부터 전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적이에요 전부 적입니다 전부 스트리머 유튜버예요 이 사람들 근데 1분 동안은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잡몹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아 잠깐만 이거 옵션 좀 내려야겠다 야 이 프레임 너무 안 나온다 오 이제 좀 많이 괜찮다 뭐야 프레임 엄청 잘 나온다 오 얘네들이 잡몹 아 잠깐만 일단 얘네들이 잡몹을 잡아가지고 레벨을 올리고 템을 먹어야 돼요 자기장도 있어요 자기장도 있고 이게 던전이 있습니다 이런 거 역병의 도시 절규의 탑 이런 게 이제 던전인데 저기는 이제 막 보스목 같은 게 나와요 초반에는 사람들끼리 안 싸우는 게 그게 좋대요 아저씨 죽으시라구요 아니 순간이동해 뭐야 얘 야 좀 돼지시라구요 오 오 오 오 이게 템도 있어요 템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갑바도 낄 수 있고 물약도 있어요 물약 없게 쓰더라 이거 아니아니 아 이거 껴야 된다 끼고 아 대단한 오 문 열린다 문 열린다 문 열린다 이거 마일 뒤에 탈 수 있어 하하! 할 수 있어요. 왜 이렇게... 난 사람... 어... 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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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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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달려 달려! 달려 달려 달려! 무임 승차 회사야. 아 나 개... 개 맞는다! 빨리 와주라! 개 맞는다고?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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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! 잡아버려! 잡아버려! 자하! 좋아요! 오! 우리팀 쫓긴다! 우리팀 쫓긴다! 제리님! 사람만 있어요! 아 팀 죽었어... 아니 그 팀 기절했길래 살리러 가려고 했는데 기절한 거 왜 이렇게 빨리 죽어? 부활장수 어? 부활장수? 부활 가능한 파티가... 부활 의식에 집중하겠다! 어? 부활 가능한 파티원이 없다는데? 나가셨나? 난 되는데? 아 내가 수집을 했나봐! 미련이 나의 발목을 찾는 건... 부활 의식에 집중하겠다! 오 누구? 파티 왔어! 파티 왔어! 저거 왔어! 저거 왔어! 어디 어디? 여기 바로 앞에... 백방이야! 나무 뒤! 백방에 나무 뒤! 백방에 나무 뒤! 바로 앞에! 바로 앞에! 가브리엘이다! 가브리엘 분신! 분신 되죠? 살린다! 팀원 살린다! 어딜 갈려고! 어딜 갈려고! 안 되지! 안 되지! 안 되지! 안 되지! 안 되지! 안 되지! 나 포션이 없는데? 나도 없어! 타고 갈까? 말 들어가서 포션을 사야 되지 않을까? 당신들은 세상을... 어? 왜 1등이죠? 하하하하 아아 1등이다! 젖지만... 젖지만 이겼다! 너 못난 거야! 뭐야? 뭐야? 반성적이소! 모덕이! 나가, 모덕이! 야, 개... 야, 개시끄러워. 아니, 개시끄러워, 미친. 아니, 니... 왜 여기있어, 야. 아, 나 밖에서 스폰 됐어. 아니, 밖에서 스폰 됐어, 니... 뭐야? 나 왜 밖에야? 얘들아, 나 왜 푸른 도끼 분신처야? 살려줘! 켜! 아니, 아니, 나 얼마 전에 탑에 있다고. 어, 뭐야, 이거. 야, 이거 뭐야? 야, 나도 여기 있어. 뭐야, 어떻게 돼? 어, 저 전화 왔다. 잠깐만, 저 전화 좀 볼게요. 네? 여보세요? 네. 네. 안창님, 논쟁님. 저희 하는 이 맵이 버그 걸려가지고 재접하래요. 아, 그래요? 네? 네. 어, 그러고 보니까 못 만날 수도 있겠네, 그러면? 어! 이만, 돌리셈. 오케이, 오케이. 우리 꼭 만나요. 우리 나가서 만납시다, 화이팅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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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이거 3렙밖에 안 되시네? 차운거 같아. 아, 이거 1렙밖에 안 돼 한 BGM은 부정합니다. 안 돼~! 아이씨 쫓지마, 쫓지마, 쫓지마.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뭐야? 네? 아유 뭐야 모독님이에요? 모독님 그 조심하세요 네 자세히 감사합니다 네? 빨리 10렙 찍고 스킬 찍고 나 던전 들어가야 돼 랩발로 밀어붙여야지 이 게임은 랩발이야 없습니다 테스트거든요 공이 듭니다 어이 프리님 안녕하세요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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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프리님 미안해요 열심히 사냥하고 계셨네 좋은 거 많이 뜨시고 계셨네 일단은 한 놈 보냈고요 한 놈이란다 아 죄송합니다 한 명 보냈고요 한 명 보냈고요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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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저 끝나고 갈게요 어? 경비병 아저씨 경비병 아저씨 경비병 아저씨 미안해요 경비병 아저씨 미안해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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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연막 연막 자기점 온다 별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별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하난 만두 엔 흠 흠 흠 흠 그래 quindi 열개 тысяч 밀라구 왜 저기저 아 궁극기 쿨 개길구나 나도 마시게 해줘요 아 말쩡 아 풀피 개꿀 아 개꿀 어 1등 아니야 1등 1등 했습니다 엉덩이 1등 1등 2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